일단 주무담은 식감이 너무 좋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고소한 향도 나는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한국의 어떤 고소한 향이 없으실까요? 왕 팽이 끝난 길이랍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팽이 Ricky V-R-iko 계란 고기 건더기를 듬뿍 올려서 고기 건더기 너무 맛있다 다음은 송편 덕강도 먹어볼게요 중국당면이랑 또 다른 뭔가 쫀득한 식감이네요 이 안에 치즈가 들어와서 담백한 맛이 나는게 맛있어요 고기 건더기 고기 건더기 고기 건더기 고기맛 고기 건더기 고기 건더기는 유폼 송편은 Col-0 소금 와..찹채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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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고기 고기 고기를 고기가 오징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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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었다